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한번 당하면 피해자고, 같은 걸 두번 당하면 공범이며, 같은 걸 세번 당하면 그때부터는 가해자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 시간에 데려온 쓴이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 시궁창에 던져버린 가해자라는 것. 그럼 봅시다. 제목. 술 좋아하고 바람둥이인 예비 남편 저 대신 욕 좀 해주세요. 이랬는데, 아니 됐어! 남이색 그냥 꺼져! 라며 가차없이 밟아버린 사람들. 원제, 노래방 도움이 불러서 논거 또 걸렸어요. 파혼 선택과 결정의 순간. 내년 초 봄에 결혼 예정입니다. 이 글이 올라온 게 작년 11월 말이었어요. 지금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남친은 술만 안 먹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죠. 술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저한테도 그렇고, 저희 가족한테도 그렇고, 평소 되게 잘하고 또 잘 챙겨요. 그런데 그 망할 술만 마셨다 하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엔 술을 마시다가도 연락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뜸해지다가 결국 제가 먼저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카톡을 보면 연락이 아예 없더라고. 그러다 나중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보면요. 그냥 집에 들어와 뻗어서 잤다고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나는 이게 집에 잘 간 게 맞는지 이제 안 믿겨요. 연락 두절된 것도 처음엔 하나하나 다 헤아렸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젠 저조차도 놓쳐버렸죠. 그러다가 지난번에 한창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루면 남친이 그냥 술만 마신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노래방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자 도움이랑 놓은 걸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무려 두 번씩이나 걸린 거죠. 항상 같은 새끼랑 거길 갔는데 딸 둘이 있는 유부남이에요. 사실 나는 이 남자 딱 봐도 너무 껄렁해 보이고 양아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자식이랑 친하게 지낼 때부터 나는 마음이 안 들었거든. 여하튼 이걸 걸린 후 다시는 개를 안 만난다며 또 빌었고 또 우리 엄마도 따로 만나가지고 사죄를 하길래 일단 알았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지난달이죠. 또 술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날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을 하는데 술 적당히 마시고 연락도 잘 하겠다 하더니 역시나 또 만취해 버리고 지금 어디냐고 물었는데 와!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아! 니가 뭔데? 이런 소리나 하고 당장 사진 찍어 보내라고 했더니 못하겠대요. 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망신 주는 거냐면 되레 지가 큰 소리야. 참고로 이거는 제가 막 의붓증 같은 거 미쳐가지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남자가 술을 많이 먹고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어디 술 마시러 갈 때마다 걱정이 돼서 사진 찍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물론 나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실수를 하질 말든가? 여하튼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나도 화가 나 소리를 막 지르는데 갑자기 야! 이럴 거면 우리 그냥 결혼 접자! 나는 너랑 결혼 못하겠다! 이러면서 신발 꺼져! 이렇게 쌍뇨까지 하더라고. 물론 녹음 다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서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면 무릎을 꿇고 꽃도 주고 편지까지 주더라고. 그래서 또 못 이기는 척 넘어가줬는데 문제는 그러고 난 바로 그 다음날에 또 회식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실 건데 물었더니 이번엔 진짜 많이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이 차까지만 하고 오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또 일단 알았다. 하고 지켜보는데 간단하게 이 차. 처음엔 약속을 잘 지키더라고요. 아니 아니지. 이 차가 끝나갈 무렵 저한테 전화를 걸더니 자기야! 나 오늘 혹시 3차까지 가도 되나? 이렇게 묻길래 아니 그렇게 할 거면 나 헤어질 거야! 이러더니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며칠 뒤 연락 잘 하겠다 어쩐다 이런 소리 하면서 자기 아는 동생이랑 오랜만에 연락이 됐다며 또 술을 마시겠다는 거야. 솔직히 싫었죠. 하지만 지난번에 회식 때도 약속을 나름 잘 지켰으니까 또 일단 알았다 하고 한번 믿어봤는데 처음엔 카톡도 답변 잘하고 또 전화를 걸면 잘 받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답장도 없고 아예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개빡쳐가지고 야 이 개자식아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이렇게 보낸 뒤에 거의 밤을 지새우다 깜빡 졸았고 아침에 일어나 연락을 했더니 역시나 안 받아요. 도대체 언제 집에 기어 들어갔는지 알 수조차 없는 거야. 그래서 됐어 우린 정말 끝이야 평생 그렇게 쳐 놀면서 살아라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답이 없더라고. 근데 일이 사라졌다 이거죠. 보고 씹은 거야. 실수로 터치를 했든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야 너 뭐야 왜 내 말 씹는 거야 왜 대답이 없냐고 이랬더니 잠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네. 아니 생각은 내가 해야지 왜 지가 해? 여하튼 일단 알았다 하고 시간을 줬는데 이런 미친 그걸 또 걸렸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유부남 새끼랑 노래방에 또 간 거예요. 도움이 나오는 노래방에 와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전개인데 이건 뭐야? 시간 준다 했더니 딱 이때다 싶었던 건가? 진짜 충격이야. 이 미친 인간이 나를 정말 호구로 보는 걸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세 번씩이나 여하튼 이건 진짜 개빡쳐가지고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아예 아무런 연락을 안 하는 상태예요. 결혼 때문에 지금 당장 같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참고로 내가 한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면 나 3대가 망해도 돼. 댓글 1번 3대는 무슨 개뿔 옘병하니 지 스스로 벌써 다 망했구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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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2번 아니 생각할 시간 달라 해놓고 또 노래방에 가는 인간한테 미련이 남아가지고 여기에 글 적고 묻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는 호구맛고 대가리도 꽃받치고 그냥 남 미세일 뿐이야. 대댓글 애 낳고도 노래방 다니는 유부남 친구가 바로 지 남친의 미래인 줄은 꿈에도 모르나 봐요. 그래 그래 그래. 2번 아무리 그래도 결혼만 하면 사람이 분명 바뀔 거야. 아니 내가 애를 낳으면 그땐 변할 거야. 라고 애전하게 믿고 싶은가 봅니다. 3번 예전에 바로 우리 옆집에 살던 신혼부부 나는 절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야. 당시 그 여자 배가 한 8개월 9개월 그 정도로 많이 나온 만사기였는데 하루는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정말 미친듯이 싸우더라고요. 물건 다 깨지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부인배가 그만큼 불러있는데 다른 여자랑 모텔에 갖다 걸린 거야.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싸우더니 또 용서하고 사네. 진짜 느꼈지. 남미 새들은 답이 없다는 걸. 너도 그렇고 네 미래다 네 미래. 3번 어 그래 너 후구 맞아. 설마 이걸 몰라서 묻는 거냐? 그 누구도 주워가지 않을 더러운 똥을 양손에 쥐고서 히히 나무 좋아 이러면서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남미 세 말이요? 네 남친은 더러운 유부남이랑 어울리는 게 아니야. 그냥 원래부터가 성매매충인 건데 하긴 그래 너는 절대 죽어도 인정 못하겠지?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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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탓 해야 되니까. 3번 제발 꼭 부탁인데 결혼해 주세요. 니들 완전 천생연분이야. 4번 술만 안 마시면 괜찮고 유부남 친구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혹시 네 남친 손모가지 묶어놓고 술병을 아가리에 물려준 거야? 아니면 죽어도 안 만나려 했는데 그 유부남 친구가 회사 앞에 쳐들어와가지고 꽁꽁 묶어 납치라도 해간 거야 뭐야? 그냥 지 손으로 술 차 마신 거고 지발로 걸어가서 논 거라고. 너한테는 꽃다발이나 좀 앵기고 비는 척만 해도 되는 거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겠냐? 제발 부탁이니까 꼭 결혼해서 저 새끼 사회에 방생하지 마라. 그리고 너 이거 반드시 명심해. 이제 네 남친이 바로 그 유부남 친구가 되는 거라는 걸?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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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너는 지금 이게 정녕 딸이 둘이나 있는데 자꾸 노래방에 가는 그 유부남이랑 친하게 지내는 너?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장담하는데 그 집 마누라는 말이지 결혼도 안 한 청각놈이 자꾸 우리 남편을 불러내가지고 노래방 도움이 나오는데 가네? 이러면서 욕하고 있을 거다. 너처럼. 이거 진짜 웃기지 않니? 사람이랑 결국 끼리끼리야. 근데 절대 죽어도 인정을 안 해요. 이 남미새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유부남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원래 네 남친이 그런 놈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오직 이 세상에서 너 혼자만 모르고 있는 거고 아직도 안 헤어진 거면 그래 평생 방금 내가 말한 그 유부남 마누라랑 똑같은 꼴 되는 거야. 각오는 하고 와라. 가다실 꼭 챙기고. 6번 야 나는 진짜 댓글 잘 안다는 사람인데 내 전남친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안 날 수가 없네요. 그 자식도 지가 잘 아는 유부남 형이랑 어울려가지고 도움이 나오는 노래방에 다니다 걸렸어. 그날 바로 헤어지고 그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 나 지금 잘 살고 있거든. 근데 넌 뭐니?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걸렸는데 아직도 안 헤어지고 이딴 고민을 하고 자빠졌다고? 이해가 안 된다. 돈이 아무리 많거나 또 아무리 잘 챙겨주도 그래. 공짜로 트럭으로 갖다줘도 안 가질 것 같은 남자. 정신 차리고 갖다 버려요. 일순이 정신 승리하는 거 정말 애잔하다. 이보세요. 이건 유부남 친구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저 둘이 그나물의 그 밥인데 어차다 보니까 그 친구가 먼저 장가를 간 것뿐이라고요. 알겠어요? 이젠 님이랑 결혼하면 더러운 유부남 두 명 되는 거지 뭐. 8번 이거는 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예요. 그리고요.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셨다 해도 다들 성매매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술 차 마실 때마다 성매매하러 다닐 텐데 그거 괜찮으면 그냥 이대로 구하는 거죠 뭐. 근데요. 이거 하나 꼭 명심하세요. 속은 많이 터질 겁니다. 왜? 성매매는 어디 가서 감히 함부로 터놓지도 못하는 거니까 거기다 심지어 그 모든 걸 이미 다 알고도 결혼했잖아? 그럼 내 대가리 텅텅이라는 걸 인정하고 다니는 꼬라지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말을 하겠냐고. 뭐 그래도 이거 말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쩌겠어요? 힘내세요. 아 그리고 주기적으로 성병 검사 꼭 받으시고 그냥 이참에 님이 노래방 도우미로 지직해가지고 놀아주세요. 그럼 다 해결되잖아? 어때요? 쉽죠? 끌 끌 이야 얼마나 그지 같으면 가해자인 남자가 아니라 쓴이한테 욕을 안 해. 하긴 이딴 그지 같은 남이세는 욕을 좀 쳐먹어야죠. 끌 끌 끌 끌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본인 인생 처 시궁창에 쳐박아버린 가해자 아닙니까? 그죠? 이야 저 마지막 말이 너무나 와닿아요. 이 꼬라지가 났는데 같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우 씨 얼굴 따끔거려 뭐 나는 좋아요. 이런 사연 올라오면 돈 벌고 좋지 뭐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3 5 3 3 감사합니다.